쉽게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만 극락, 정토, 천국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학당 항상 이 도너츠 기억하시고 참나와 에고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이 이제 유뇌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저기서 하도 들으니까 딴 데서 듣고 헷갈리시는 걸 학당에다가 대입하시면 아닌데 학당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학당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왜 헷갈리시냐? 뭐 불교 가면 뭐죠? 무아니, 유뇌이니 뭐 싸우고 있어요. 무아랑 유뇌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는 그것들이 다 에고예요. 자기가 내가 인이 없니 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코미디죠. 인이 없니 싸우는 그 과정이 유뇌입니다. 그리고 그 유뇌하면서 우린 존재예요. 석가모니가 무아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는 내가 있냐 없냐 할 때 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 유뇌하는 방식으로 있다. 연기하는 방식으로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유뇌는 싸울 게 아니죠. 애초에 나는 연기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래서 연기하니까 연기하니까 표현해야 되니까 고정돼 너라는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아랑 유뇌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유뇌할 수 있다는 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벌써 다르죠. 그렇게 고정된 게 없어요. 그게 무아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변해가죠. 그러면서 나라는 정책성이 성립되고 그 나로부터 해탈하려고 이제 수행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걸 다 전제하고. 애초에 제법은 무아인데 없는 중에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지 나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에 생각감정 오감이 모여서 끝없이 윤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날 방법은요. 애초에 무아면 열반에 들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지.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이미 다른 거니까 해탈을 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 나랑 오늘의 나랑 다른데 무슨 해탈을 하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찰나 찰나 흘러가면 그만인 거지. 그게 나라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 나로부터 벗어나려면 수행해서 해탈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론을 막 아무데나 섞으시면 엉망이 됩니다. 무아니, 윤희. 그래서 에고가 윤희합니다 해도 윤희의 주체는 누굽니까? 또 이런 불교식 논쟁을 쓸데없는 논쟁. 누가 윤희하겠어요? 여러분이 윤희하지. 그렇죠. 저는 무상하기로 따지면 1분 전이랑 지금이랑 여러분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따져보면 또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달라요.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전생에 내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겠죠. 다 나죠. 내가 이어지는 거죠. 내가 에고가 윤희하는 거죠. 당장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어떤 식으로 연기하고 있습니까? 전생 끌어들지 마시고 윤희 그러면 지금 윤희라는 건 기본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하니까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어른들이 윤희에 그러면 생각 하나 이어지는 것도 윤희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뒷생각한테 과보를 남기고 사라져요. 뒷생각이 받아서 또 일어나요.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고 윤희다. 이렇게 다 옛날 고슴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윤희를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순간순간 변화하면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윤희가 그대로 무화고 무화가 그대로 사실은 또 뭐냐 또 나예요.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정된 실체 없이 계속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나 그러면 그 참나나 열반짜리밖에 없고 현상계 안에 나라는 건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나라는 건 변화하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새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은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를 이어서 살아가면 그럼 윤희 아니고 그건 윤희 아니고 생을 이어서 표현하면 그것만 윤희겠어요. 윤희라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기를 생을 이어가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석가모니는 그 윤희의 흐름을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 연기. 전생이 있어서 내가 있듯이 어제가 있어서 내가 있고 모든 관계는 이전께 있어서 이후께 있고 이렇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연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고 윤희하면 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아라고 왜 하십니까? 또 이런 말 들으시면 방금 또 흔들리셨죠. 그럴싸한데? 하고 들어가 보면 아무 말도 아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확술대위까지 하고 날립니다. 심심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돈을 좀 얻으셔야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연기하는 삶 속에서 답을 빨리 얻으셔야 되니까 이 에고가 연기하는 거예요. 왜냐? 시공 안에서 돌아다닌 길을 놓으면 에고밖에 없어요. 참 나는 시공 밖에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 누가 윤희 하겠어요. 내가. 그럼 이 에고가 돌고 도는 그 세계를 우리가 육도윤회. 대표적으로 육도윤회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도윤회의 에고와 진여 불변한 어떤 참나가 있겠죠. 항상. 참다운 세계에서.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게 벌써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는데 한 나는 이 모든 이 나의 모든 변화의 시공 안에 변화의 바탕이 되어주고 한 나는 시공 안에서 끝없이 생각감 정오감으로 자기 우주를 채워가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보세요. 방금 나 하나만 가지고 있게 했는데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죠. 이게 그 대승기 신동 같은 거 시작할 때 우리 중생의 중생심의 중생심이 그대로 한 마음이고 한 마음 안에 우주법이 다 들어있다는 게 이거. 지금 내 안에 다 들어있죠. 내 안에 걸 연구하면 돼요.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연구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 여러분이 알 수도 없어요. 연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뭔가 그 이치를 캘 수 있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거죠. 육도윤회와 지금 인간계에 살고 계시니까 인간계라는 육도윤회 중에 한 곳에서 육도윤회하는 곳 중에 한 곳에서 또 윤회하고 있고 여기서 또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2년 따라 2년 따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의 세계에서. 여기는 생멸이 없고요. 대충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참나와 애고 그러면 육도윤회 라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참나와 애고 그러면 윤회하는 세계지. 시공간에서 변화하는 세계인데 그게 다 윤회예요. 극락 가면 윤회가 아닐까요? 극락 가면 윤회일까요? 극락 가면 윤회일까요? 극락에 가서 도탁 가야죠. 아미탑을 뱉고 연꽃에서 또 생활하셔야죠. 윤회예요. 다 한 생각 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윤회 세계예요. 그래서 현상계는 무조건 다 윤회 세계입니다. 현상계 넘어가야만 우리는 참나의 세계에서만 윤회이라는 게 없죠. 돌고 돌 게 없잖아요. 이쪽은요. 인과 인과 하면서 인과응보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 심지어 극락 같은 세계도 다 결국은 윤회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극락을 윤회 세계 밖으로 보통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육도로 윤회하는 세계 밖이라는 얘기지 거기 윤회를 안 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거기도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야 여러분 수행을 하죠. 거기도 탐진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닦아서 수행을 할 거 아닐까? 그렇죠? 극락가 여러분 아는 것일 것 같아요. 어제 좀 논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하자. 이 안에 지금 탐진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 탐진치가 없으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것도 탐진치로 오신 거죠. 강의 듣고 싶다. 수행하고 싶다. 직접 하고 싶다. 탐욕, 분노. 그냥 놀까? 분노가 일어나요. 왜 공부 좀 하겠다는데 왜 막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뿌리치고 자기가 만료하는 걸 뿌리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치. 어리석으니까 더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죠. 이게 탐진치가요. 이게 꼭 죄악의 근원이 아니에요. 잘 쓰면 이게 보살 때의 근원이에요. 탐진치 잘 쓰는 양반이 보살. 자기 만에 있는 어떤 욕망. 욕망의 어떤 좌절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나의 어떤 무지, 어리석음. 이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진흙탕이라고 하잖아요. 진흙. 이 에고의 이 세계, 육도윤의 안의 세계를 진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그 중생심 그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중생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마음이 짐승. 중생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탐진치의 마음이죠. 탐진치. 탐진치가 진흙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진흙에서 연꽃 피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진흙이 뭔지 연꽃이 뭔지를 초기 불교 입장하고 또 달라요. 대승물교 입장에서 말한. 제가 요즘 강의하는 유마경의 핵심 주장입니다. 유마경에서 나온 거예요. 허공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연꽃은 반드시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다. 그게 왜 나왔냐면요. 허공이라는 건 참나예요. 참나 세계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연꽃은 뭘까요? 참나가 연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런 말 하나의 진리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허공. 참나 만 홀로 있다면 거기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가 없다. 진흙탕이 있어야 연꽃을 피운다. 이때 진흙은 탐진치입니다. 인간의 탐욕. 탐진치로 대표되는 인간의 중생심이에요. 탐진치가 조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 있는 마음들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중생심.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인과 따라 돌고 도는 거예요. 육도윤회도 마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초기불교에 나오는 모든 윤회이니, 하늘나라니, 세께니, 욕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그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데 경전을 보면요. 석가모님 얘기하실 때 철저히 자명한 체험의 근거에서 얘기해요. 명상하다가 일선정에 들어가면 세께 일선의 세계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이선정에 들어간 그 경험을 가지고 이선정의 세계. 그 차원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명상하다가 세께 일선의 차원, 세께 이선의 차원, 무세께 일선정의 차원, 무세께 정 중에서도 공처정의 차원. 이게 일선정이라면 이선정은 식처정의 차원. 차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런 차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또 우주를 수많은 연계로 수놓는데요. 그거는 선정의 체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설명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초기경에 나온 수많은 것들, 여러분 마음의 차원들이라고요. 선정에 깊이 들었을 때 어떤 차원, 육도윤회 중에 지옥 그러면요. 지옥. 여기도 한 번 그려볼까요? 지옥. 고통이 연속되는 차원이에요. 우리 마음 중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게 무관지옥이라고 그래요. 끊어지지 않는, 틈이 없이. 무관은 틈이 없다는 건데, 사이간자. 이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없다는 거는 한 고통이 오고 바로 다음 고통이 오고. 죽겠는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죠. 악위. 타자 이런 데 나오죠. 악위. 무슨 뜻일까요? 악위. 우리 예전 말로 이제 걸신들이었다 할 때 걸신. 막 이러는데. 목마른 상태. 갈증나 죽겠는 거예요. 어떤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는 상태. 우리 마음 중에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거 사야 해 하면서 지금 막 잠도 안 오고. 갈증. 그래서 또 샀는데 또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아무튼 이게 끝이 없는 이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시기에 갈증 난 상태 있죠. 욕망이 우리가 그 정도로 타오르면 악위. 그냥 욕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그런다. 이거 탐진체 세계니까. 욕망. 우리가 욕망이 있죠. 우리 욕망 상태. 일반적인 욕망의 추구를 위해 우리는 살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인 욕망의 추구가 좀 심해진 상태. 마음이 인색해지고. 남 나눌 수도 없고. 내 것만 바라보이고 내 것을 계속 더 집착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상태. 마음의 만족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또 이 축생의 상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나태하게 있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축생이라고 부르죠. 부모님들이 다양한 동물로 부르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 축생이 있다. 내가 축생을 키우고 있다는 기분이 드신단 말이에요. 사람 새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어떤.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미한 정신. 사람다운 이성적 판단을 안 하고. 좀 뭔가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약에 취해 살고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 있겠죠.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면서 이렇게 뭔가 좀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또 수라의 상태가 있어요. 인간보다 낮은 단계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옥이 제일 안 좋고. 보통 아귀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지옥보다는 나은데. 아귀는 벌써 이 상태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허덕이는 상태니까 안 좋죠. 축생이 좀 먹고 자고라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무지한 상태에서 이게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 다음 이 상태는 축생보다는 나은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머리도 쓰고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인간의 상태 중에 뭐가 좀 문제였냐. 분노나 되게 질투가 심한 상태예요. 질투에서 분노, 화난 상태. 지금 여러분 좀 화가 나 계시면 수라계 계시면. 여러분이 좀 화를 내시면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펼쳐져요. 수라가 아수라거든요. 아수라가 싸우던 장소를 아수라들의 전장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가정이 보세요. 가정이 너무 힘들면 지옥도 됐다가. 그렇죠? 또 어느 날 가족끼리 싸우고 있으면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막 TV 막 던지고. 또 부부싸움 할 때도 TV 같은 곳 가는 저 이불 위에 던지고. 적 가는 소리 크게 나는 건 또 세게. 이게 막 머리 글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가 안 풀리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중에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분노가 좀 심해진 상태가 수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 상태는 그냥 우리죠. 지금 우리도 계속 욕망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여기 오신 것도 일종의 욕망이요. 또 끝나고 어디 가실지도 여러분 욕망이 결정합니다. 제일 땡기는 데 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인간이. 욕망이 만족된 상태도 있겠죠. 제가 이제 천국이라고 원래 되는데 천상이라고 한 게 기독교 천국이랑 혹시 헷갈리실까 봐. 기독교 천국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말한 천상은 어디겠어요? 욕망이. 충족된 세계도 있겠죠. 이 중에. 지금 다 별로 안 좋은 세계였잖아요. 인간이 가장 이제 중간이라면요. 욕망이 충족이 뭔가 안 되면서 아래쪽이 펼쳐지고. 충족이 되면 위로 갑니다. 인간을 중간계로 봤을 때. 인간을 중간계로 봤을 때 좀 아래쪽들이거든요. 인간 다 아래쪽이고 이쪽이. 이쪽은 위쪽입니다. 천상. 욕망이 만족되는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고통이 없는 세계. 쾌락만 있는 세계. 욕망의 충족만 이어지는 세계. 그런데 여기 지금 천상 개념에도 견성이니 성불이니 이런 개념은 없죠. 그냥 욕망이 만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은 아니라는. 기독교 천국은 성령 뜻대로 사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불교 개념으로 기독교 천국은 불교 개념으로 가져오면 정토 개념이에요. 불국토. 부처가 다스리는 세계. 저쪽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 이쪽은 진리가 다스리고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러니까 만나죠. 이쪽은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느님 자녀가 들어가는 세계. 이쪽은 본부에서 벗어난 열애의 자녀. 보살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말은 나뉘지만 다른 세계랑 다르죠. 지금 이 차원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극락에 간다. 그러면 극락에 간다 그러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회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도 여전히 가면 거기도 여전히 이런 탐진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진흙을 영꽃으로 승화시킨 세계가 극락이고 기독교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영꽃 피운다고 생각하실 때 이 진흙탕이 지금 육도 세계가 진흙탕이죠. 보세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저기 티벳 신화 부탄 가시면 마라, 죽음의 신이 딱 들고 있는 게 육도윤회도 들고 있는 불교 탱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다 그리니까 아귀의 모습이 이렇게 다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운데 탐진치가 그려져 있어요. 탐진치로 이렇게 돌고 돈다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리는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제가 불교 탱화나 제작하고 싶은데 제가 그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 참나를 그려주고 겉에 이 에고의 육도윤회 세계를 그려주고 중간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6장에 여기 육도윤회에 상응하는 6장에 영꽃을 피우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가 극락이고 정토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참나는 아니니까 윤회계 안에 있습니다. 에고의 세계 안에 있는데 깨달은 에고들의 세계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면 이 6장의 꽃잎이 이 진흙에서 핍니다. 참나의 세계에서는 영꽃이 피지 않습니다. 진흙탕에서 영꽃이 핍니다. 이게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하는 그러니까 유마경이 시작할 때부터 육바람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보세요. 이거 이 그림 하나를 이해하시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지옥은 지금 고통의 세계죠. 고통이 심할 때 여러분이 선정바람일을 딱 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심할 때 선정바람이, 선정. 힘들다 할 때 모른다, 괜찮다면서. 참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쉬실 수 있다면 고통, 즉 지옥 차원에 있다가 곧장 어디로 가요? 극락에 가계심. 극락 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영꽃 피우는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흙탕에서 영꽃 피우는 비결. 또 다른 말로는 중생심을 이거는 무슨 심이라고 할까요? 보살심 그래도 되겠지만 불교분들이 쓰시는 용어로 쓸게요. 보리심. 깨달은 마음. 중생의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경영하는 게 되고 지옥을 육도윤회하는 그 육도의 모든 차원의 세계들을 극락 정토로 바꾸는. 지금 이 얘기가요. 똑같아요. 기독교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지상 천국을 엽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서 여는 거예요. 그게 영혼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상에다 천국을 못 만들어서 문제입니까? 지금 건축 기술이 딸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심포가 안 고쳐져서 우리가 힘든 거죠. 예수님도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졌다 할 때 그 땅이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음 땅이라 그래요. 마음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재미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마음 땅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마음 땅에서 천국이 이르면 그 천국은 성령 그 자체는 아니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겠죠.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나 지금 극락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문제 많은 중생심 안에서 꽃피운 보리심, 보살심인 거예요. 지금 지옥의 고통 때문에 괴롭다. 선정이 주력이 되면 선정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투입하면 나머지 육바라밀도 다른 부분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쪽이 주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기는 집착이 심하다고 그랬죠, 집착. 그 심한 집착을 깨트리려면요. 보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못 사서 죽겠고, 뭘 못 얻어서 죽겠고, 시험을 합격 못 해서 죽겠고, 뭔가 갈망하는, 이성을 못 만나서 죽겠고, 그 이성에 헤어지자고 해서 죽겠고. 지금 이것들이 만들어낸, 이 집착에 만들어낸 범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요즘. 자, 이게 다 집착에서 시작돼요. 저게 없으면 내 우주는 끝장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 그때 보시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당연히 또 투입되겠죠, 함께. 이거 가면 나머지 다 갑니다. 바라밀이라면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시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 보시는요, 자비로워야 되고 양심에 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자, 축생계 가볼게요. 축생이 무지의 마음 아닙니까? 무지는 뭐로 잡으면 될까요? 반약. 여러분 요즘 삶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살고 계시면 축생의 삶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렇죠? 목적도 없고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고, 쌀 때 싸고, 또 잘 때 자고, 어떻게 보면 도인의 삶 같은데 졸릴 때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축생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못 찾고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짐승들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반약입니다. 왜 태어났고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자명한 답이 뭔지 찾아보시는 게 반약 바람입니다. 자, 수라. 분노라 그랬죠? 분노와 질투에 가득 차있을 때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인욕.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옆집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보니까 나보다 잘 났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나서 저렇다. 그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죠. 뭐든지 진실을 수용하면서 오케이 하고 흔쾌히 수용하는 그 마음이 인욕이죠. 자,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욕망, 탐진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욕망을 잡는 건 뭐가 좋을까요? 인욕. 빠진 거 뭐 있습니까? 놓으세요. 지게, 절제. 욕망은 절제하자는 거죠. 지게바람일은 절제바람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나면 아주 뭐 집착하지는 안 같더라도 내 마음에서 끝없이 욕망이 샘솟잖아요. 인간은 그때마다 지게, 양심의 부끄러운 짓인지 아닌지 나완남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따져보시면 절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게바람일을 투입하면 진정이 되겠죠. 천상은요. 이게 만족스러운 세계인데 만족은 교만을 낳습니다. 나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현상계 안에서 제일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네, 나쁘네, 별말들 많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사는 분들은 더 잘 사신대요. 지금 백화점 고가 물건들 없어서 못 판대요. 비싼 차들 없어서 못 팔고 반대로 또 시장인의 이쪽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는 곳은 힘들어지고 부유층들이 가는 곳은 더 호황이고 그러면 이게 아무튼 그분들은 돈에서 걱정이 없는데 돈에서 걱정 없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돈 때문에 일생을 시달리잖아요. 아파도 다 돈 문제거든요. 아파도 돈이고 배고파도 돈이고 뭘 하려고 해도 돈이고 돈에서 자유가 왔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천상계의 맛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만 보자고요. 만족을 하면요. 내가 되게 잘나서 이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만족이 교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산 사람도 조금만 도와주면 만족이 오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이런 거다. 도와준 사람도 공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려워 보여서 이렇게 뭐 좀 도와주면 이렇게 또 하늘이 도와주시는 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자기 자화자찬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줬을 때 본인이 더 거만해지는 별 꼴들 있죠. 도와줬더니 힘들어 보여서 안 돼서 도와줬더니 거만해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힘내라고 했더니 거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만 내야 되는데 거만해져요. 이게 중생심이 만족 오면 금방 거만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옥에서 건져 놓으면 바로 교만해져요. 중생이 그 정도예요. 지옥에 죽겠는 사람을 건져 놓으면요. 내가 또 부처님이랑 친해서 이렇게 그런 사이네. 너희들이 알아서 모셔라. 이렇게 또 금방 거만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육도윤의 중생심이라서 그래요. 중생심으로 돌고 돌면 조금 잘 되면 권태가 오고 만족이 오면요. 권태가 오고 또 거만해지고요. 조금만 죽겠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이제 또 답을 못 찾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육도윤회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다른 법계에 가 계신 분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온 우주도 이해하는 거예요. 육도윤회로 돌고 있는 온 우주까지. 자, 보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나아가서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온 우주 중생들 마음까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생각을 하루에 막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한 게 이 짓 하고 있으면 뿌듯하죠. 살기는 지구 귀퉁이에 어디 먼지처럼 살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온 우주를 막 구고 보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내가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주까지 통으로 들어와요. 우주 정보가 내 몸과 마음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전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신수, 신법을 다 연구하려면 몸, 마음 이런 거 연구하려면 바깥 것도 다 연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한테 너 낙엽 쥐어봐라 딱 쥐니까? 그거랑 저기 밖에 있는 거랑 다르냐 같냐? 천지 산에 있는 그것은 꼭 같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 사실은 성분이. 그러니까 네 것만 잘 연구해요. 네 몸뚱이, 네 감정, 네 생각 네 안에서 자명하게 인가되는 법칙들을 연구하면 천지에 있는 거랑 그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제가 좀 각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석가모니 역시 자명하신 얘기만 하시는 분이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육도윤회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 근데 극락도 이해해야죠. 근데 지금 보세요. 각종 육도윤회하는 마음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중생심인데 거기서 육바라미를 써서 탁 육바라미를 썼는데 이 마음이 51% 이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지옥의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은요. 극락으로 도피한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극락은 재미있는 게 윤회를 하더라도 그 극락을 그 세계에서 극락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극락 51%만 되면 어느 세계건 육바라미만 투입하면 거기서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훌륭한 보살이 돼.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아라한들이 있죠. 이 세속을 멀리하고 철저히 이 육바라미래 세계 중에 선전과 반야의 세계입니다. 아라한들이 사는 세계. 역시 중생심을 초월한 보리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라한들도 그래서 아라한들도 열반의 세계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살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유마거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영꽃을 못 피운다. 여섯 장꽃잎 제대로 피워야 되는데 아라한들은 숲속에서 선전과 반야만 즐기고 있으니까 못 피운다. 사막도로 들어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통과 갈증과 중생들이 겪는 고통과 갈증과 중생들이 겪는 무지의 세계를 직접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육바라미래 영꽃을 피워야만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극이 약하면 이쪽도 큰 영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센 자극이 올 때 그걸 육바라미래 이겨내다 보면 육바라미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웬만한 고통 나 이겨낼 수 있다. 웬만한 어리석음 극복할 수 있다. 웬만한 집착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생길 때 경영능력이 생길 때 육바라미래 영꽃이 우리 마음에서 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극락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이렇게 숲에서 고요히 자기 것만 지키다 보면 이게 되게 강한 줄 아는데 밖에 나가면 온실 속의 화초라 밖에 나가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꽃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마버사가 아주 세게 때려고요. 이 말을요. 그 초기 불교분들이 들으시면 화냅니다. 감히 성자인 아라한한테 사막도의 떨어지라는 말을 날린다고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면 보살 되려면 별 수 없겠구나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승 사상 중에 우리가 큰 공부하려면 극락 가서 아미타불 밑에서 편하게 이 우주적 8학군이죠. 우주적인 8학군 거기 가서 거기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한다. 지상은요. 자꾸 윤회해야 되지 괴로운 일이 너무 많지 이 분노, 이 중생심 속에 너무 시달려야 되니까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사바세계에서는 도 못 닫고 극락 가야만 더 빨리 제대로 닦을 수 있다. 이 잘못된 발상. 이거는 방편이에요. 중생들이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한테 너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치예요. 지옥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극락으로 와. 극락은 참나와 함께하는 세계고 영원한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방편으로 굴리면 거기는 윤회 안 해도 되고 영원히 극락에만 살 수 있고 말이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영원히 아무리 윤회하고 다녀도 영원히 여러분 극락에 살고 계신 게 돼요. 제 말은 실상에 맞지만 극락이라는 어떤 세계를 하나 정해서 거기 가서 육도의 세계 다신 안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보살도에 하자가 생기고 큰 공부가 되지도 않고 그건 방편설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육도윤회 말고 극락의 세계가 따로 없나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충전해서 여러분 다시 윤회 세계에 또 내려오셔서 공부하셔야 된다니. 왜?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큰 보살이 돼요. 이 얘기 드리면 큰 보살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좀 작은 보살이나 아라한 정도만 돼도 좋겠다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가보세요. 근데 결국은 이 내 안에서 찬란한 연꽃을 피운다는 건 큰 보살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요. 수많은 육도윤회의 세계를 접하면서 강건한 육바라밀의 연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찬양하는 주문 있죠. 육자 대명왕죠. 옴마니 반메 홈 하면 옴과 홈은 진리에 붙는 거고요. 옴마니 반메 홈 반메 홈 하는 거는 진리에 붙는 기본적인 소리고 많이는 보석입니다. 반메는 연꽃이에요. 파드메 해서 관세음보살을 어떤 식으로 찬양하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그 주문이 뭔 소리인지라도 아세요. 그냥 관세음보살이 되게 보석도 갖고 있고 연꽃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관세음보살이 제일 궁극의 위대한 십지보살이라고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보살이 뭐로 보이세요? 이 찬란한 연꽃을 피운 분 이 진흙탕을 돌고 들면서 찬란한 연꽃을 피운 분 보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분은 인간 중의 보석이라는 소리예요. 옴마니 인간 중생 중에 최고의 보석이요. 무슨 보석이요? 육바라밀로 가공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보석이요. 육바라밀의 모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육바라밀의 결정체예요. 이 소리입니다. 참나는 육바라밀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사바 세계에서 만들어낸 결정체가 귀한 거죠. 그게 보살이 더 귀한 거예요. 왜? 부처는 원래 우리 다 부처예요 지금. 지천이 다 부처예요. 보살이 없어요. 육바라밀을 애고의 세계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닦아낸 보살이 없어서 이 우주가 휑한 거예요. 부처가 없어서 휑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부처예요. 놀고 계신 부처.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처. 다 부처들이에요. 그런데 보살이라는 건 그 고통을 현실적으로 불성의 힘으로 극복했을 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다 부처인데 보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성이 있으니까 다 알아차리죠. 괴로운 줄 알고 다 알죠. 육군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보살이 못 되니까 경영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불성 안에 있는 경영 능력을 끌어다 써야 보살인데 끌어다 쓰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 없는 거고 극락이 제대로 이 우주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락 정토가 51% 그러면 이 우주는요. 이 우주 전체가 이제 극락의 맛이 나겠죠. 힘든 곳이 있더라도 전체가 51%가 극락이면 이 우주는 극락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럼 보살들이 이 우주에서 하는 작업이 뭐겠어요. 극락 정토의 확장이죠. 확장. 그러니까 지구에 그렇게 보살들이 내려와서 막 정토로 가라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안 되면 아라한대라는 것도 극락 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석가모니가 쓰신 방편은 아라한을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아라한들이 되면 일단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극락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아라한들도 사실 들어가는 곳은 극락이에요. 열반이 아니라. 열반은 참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성 있는 한 여러분 다 극락 정토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아라한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열반에 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라한들이 살아서 산 세계를 뭐라고 하죠. 열반에 안주했다고 합니다만 실투체는요. 순수 열반이 아니라 중생 세계에서 연 열반의 세계에서 한 거죠. 그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천국이고. 모든 개념이 다 하나가 된다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도 인간들의 이런 죄악, 마귀의 마음이죠. 죄악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뭔데요. 육바람이라고 똑같아요. 하느님 자녀 마음이 육바람이라고 다른가요. 제가 산상수훈에서 사도바울이 말한 이 극락의 마음을요. 사도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걸로 제시하는데 그게 제가 산상수훈 인문학 책에 보면 그거 아홉 개지만 비슷한 항목끼리 분리해 보면 육바람일 밖에 아니에요. 사랑, 사랑, 자비, 온유 이런 게 다 이쪽에 들어오고요. 지게는 절제. 이쪽은요. 성실함이에요. 성실도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인욕, 인내 있어요. 반야에 해당되는 게 선량함. 선을 지향함이죠. 선량함이 있어요. 선정의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기쁨, 평화, 사랑, 자비, 절제, 절제, 성실, 인내, 선량함.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똑같죠. 그 육바람일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여기 지금 참나절에 성령을 쓰시면 기독교 버전이 돼요. 보세요. 기독교 버전은 쉬워요. 성령의 열매인 육바람일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악이 천상 이렇게 안 돼 있고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그것까지만 잠깐 해볼게요. 기독교 천국. 별거 아닙니다. 이 중생심, 이 중생심. 이 중생심의 마음. 기독교식으로도요. 다 설명돼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얘기 안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옷만이 반매해서 반매는 연꽃입니다. 관세음보사라한테 인류 중에 최고의 연꽃이요. 인류 중에 최고의 결정체요. 보석이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아시면. 산전수전 다 겪고 육바람일을 완성시켜서 자기가 급락을 열어버린 사람들의 세계. 급락의 리더가 돼버린 사람. 예수님. 기독교식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하는 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죄 없이 흠 없이 살아가시는 성령 뜻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이란 뜻이죠. 제가 또 갖다 붙이는 거 제가 자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명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교만 자리에 교만 써볼까요? 그냥 이거는 각목이 똑같아요.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카톨릭에서요. 4세기 지나서 5, 6세기에 정립된 게 7대 제약이 있습니다. 영화 세븐 있죠. 브래드 피트 나온 세븐. 거기서 그 한 제목대로 사람들이 죽어가죠. 거기 최악이 뭐 있죠? 교만이 있었고요. 욕망에 해당되는 게 그냥 거기도 욕망이 있어요. 욕망에 음욕, 성욕 하나를 또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집착에 해당되는 게 인색이 있어요. 인색. 똑같아요. 설명은 욕망이 심화된 상태예요.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남한테 안 나누는 상태. 욕망이 심화돼서. 자, 고통. 여기는 그 대신에 질투, 분노 이렇게 해도 되죠. 질투, 분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질투와 분노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원래 이렇게 쓰면 더 이해하시기 쉬워요. 제가 분노했고 여기 질투 쓸게요. 원래는 질투가 아니라 원래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과 슬픔이 빠지고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다르죠. 여기 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나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일곱 가지 죄악이에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죄인은 바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게을러서 바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앞으로 수많은 모든 죄를 만들어 내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칠죄종이라고 그래요. 일곱 가지 죄의 근원에서 종갓집 종자 써서 칠죄종. 저기 일곱 가지 죄악입니다. 저 죄악이 사실은 마귀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 그래도 보세요. 이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이게 심화됐을 때 심화돼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위태로운 마음이지 악은 아닌데 이 위태로운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극복하면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펼쳐지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옥 갈 마음들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가면 지옥 이전에 연옥이라는 데 가면 연옥이 7층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씩 해당됩니다. 최근에 어디 영화 임페르노인가 거기에도 나와요. 단테의 그림을 가지고 사건 추리한 영화인데 이게 거기에 7층의 연옥에 이 한 항목들마다 연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죄악은 아닌데 이게 심화되면 지옥갈제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지옥갈제를 짓는 요소들입니다. 무섭죠. 기독교인들도 그려놓고 보면 좀 무섭죠. 정신 차려야지. 항상 천국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뭔 일을 가보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욕망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성령의 마음으로 돌릴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혹시 기독교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사도바울이 설명을 되게 잘해줬는데 요 안에 있는 이 보리심을 뭐라고 할게요. 사도바울은 속사람 중생심은요. 겉사람 겉사람은 날로 힘을 잃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 소서하고 늘 기도하는 게 사도바울식입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랑 사도바울은 지금 이렇게 보면 사도바울은 서양 쪽으로 파견된 보살이죠. 로마 교화라고 파견된 보살이요.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불교 보살들이 이거 아까 연꽃 피워라 떠들었던 거는 이쪽 동양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신 보살들이면 교화 지역이 달랐던 거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충돌시켜 보면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말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육도의 은혜하는 마음이랑 거기서 비슷한 마음을 그려놓고 인간의 칠대 죄악이라고 하면서 이거 극복해서 이 죄만은 혈육의 자녀를 벗어나서 성령의 자나 하느님 자녀 되어서 천국 들어가라. 그리고 사도바울이 딱 이 말까지예요.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로움이다. 육바람이래. 마음이 하느님의 왕국이다. 딱 그 얘기하고 끝납니다. 죽이죠. 더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자명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들으셔야 되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괴로우면 지옥. 내가 지금 지옥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걸 아시고 빨리 극락으로 도망가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 다시 극락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서 극락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더 리얼하게 느끼시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극락에 와 있는지 지옥에 와 있는지 윤회계를 돌고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저물건 사야 해. 사야 해. 하고 있으면 아기계에요. 내가 와 있구나. 너무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아기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투입해야죠. 보쉬바람이라면서 남의 입장 내 가족들은 또 나로 인해서 뭐 또 얼마나 또 피해를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내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더러워. 이런 식으로 계속 화가 나면 인욕바람 진실은 수용하고 화를 낼 때 되더라도 진실은 수용하자. 솔직히 너도 잘못했지. 그럼 또 이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키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솔직히 너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땐 너도 좀 문제 있다고 할 만하지.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좀 마음 더 썼으면 될 일인데 화를 냈던 거 많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왜 이 정도 배려 안 하느냐 하고 화를 낸 건데 돌이켜보면 나도 좀만 배려했으면 될 문제인데 상대방한테 요구할 정도의 그 노력을 나도 했으면 문제 안 생길 수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결국 인욕입니다. 오케이. 나도 잘못했어. 오케이. 이러면 뭔가 이렇게 서로 대등해지면서 타협의 의지가 생기는데 나는 100% 옳고 상대방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한 한 애는 인욕이 안 되죠.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인욕을 해요. 내가 왜 참아요. 근데 참으려면 결국 이 안에는 또 반야나 선정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의 요소들이. 하나 집어들어도 나머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굴러 가려면 육바람일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덕목들을 써 놓은 것은 교만해지고 만족에 빠졌을 땐 정진. 핵심적인 덕목을 써 놓은 것 뿐이지 나머지 요소들이 다 함께 들어갑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면 감정 하나만 출동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감정들 화낼 때 슬픔이 출동하고 기쁨이 출동하는데 이거를 육바람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육바람일을 함께 출동해야 돼서 이게 좀 애매하다. 누가 주장이 돼서 출동을 하더라도 나머지도 다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만 출동한다는 게 없어요. 바람일은. 이니지 중에서 인만 출동하면 잘못돼요. 상황이. 사랑만 해주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랑 출동할 때 정의도 같이 출동해서 내 새끼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새끼에 대한 사랑.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 옷에 지적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는 사랑만 출동하면 정의가 출동 안 하면 공정한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람일과 이니지 양심은요. 항상 함께 출동하는 겁니다. 서로 모순된 덕목들이 함께 출동해 줘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균형을 딱 잡아요. 자이로스코프처럼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면 육바람일은 항상 함께 출동해야 돼요. 하나만 출동하면 균형을 잃어서 결국 제로 흐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튼 참나와 성령의 세계랑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에고의 마음 중에 깨달은 에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게 사도바오리 말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날로날로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는 뭐냐 이 극락의 마음 정토의 마음을 강화시켜 가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51% 이상으로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얘기만 들고 끝낼게요. 그럼 보살은 자기 마음에서 매일매일 자리이타가 있죠. 보살은 자리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마음에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날마다 보리심이 중생심을 이기도록 열반에 드는 게 목적이 아닌 이유 아시겠죠. 보살은 열반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사바세계 이런 윤회세계 다시는 안 보겠다가 아니라 윤회계에 머물면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는 탐진치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가지고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작업을 하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괴로운 중생심을 육바라민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는데 전문가거든요. 보살은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는 이래요. 그러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서 극락 정토가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토를 확장시키려는 게 결국 보살의 임무가 돼요. 보살의 우주적인 사명은요. 정토 확장입니다. 홍익인간 정토 확장. 그래서 온 우주에 온 우주가 극락 세계로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원으로 사무실만 하세요? 자리 이타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천국에 살면서 남들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보살의 소원이자 사도들의 소원입니다. 똑같죠. 기독교랑 불교하고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나부터 천국에 살면서 중생들 또 모두 천국에 살도록 해서 천국을 이 우주에서 확장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확장까지 당장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극락 정토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내 대승 보살 말만 들어도 경기나요. 아라한이 좋아요. 아라한이라도 하세요. 제발 이런 분노 이렇게 늘어날 때 육바라믈의 마음으로 자신의 번뇌라도 누르면서 나만이라도 일단 최소한의 천국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시면 그때 보살파 하셔도 되니까 일단 자기 내면에서 천국을 만듭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전 지침들이 다 나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금방 거만해져 계시면 아, 나 지금 천상계 있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천상계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지? 정진 난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가 묻기 정진바람이 겸손해지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자막iu 한 번 더 faz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